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우리 질문 답변에 많이 올라오는 예습과 복습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습과 복습을 하는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공부의 방법론 다시 말하면 그 방법론은 논리를 강조하는 강의를 하고 있죠 암기 절대 시키지 않는 그런 강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습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명확한 방법론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학이라는 단어거든요 공부하는 걸 배우는 것을 즐겁게 한다 즐겁게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즐겁지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 향상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10시간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10시간이 지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즐겁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기하지 않고 논리라는 걸 가지고 하나를 탐구하듯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위 시습지 부력 열어와 공자 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때때로 익히다 시습 이게 바로 복습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복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반복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강의를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 그 차이점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비문학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문장밖에 안 들어오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결국은 이 전체 글에 구조가 보이고 필요한 문장들만 걸러지고 그 문장 간의 관계가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떤 글이든 읽을 수 있는 글의 구조가 논리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걸 가르치는 걸 글쓰기 논리라고 계속 알려주고 그 논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되기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하라고 말하거든요 반복을 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부력 열어와라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즐겁게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반복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반복이고 즐거운 공부다 여러분 지금 암기하고 있고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고 있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면 호학이 아닌 겁니다 성적 향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는 반복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시습의 반복은 체노 강의의 핵심은 뭔가 하나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목적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의 암기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수능에 맞지 않고 내신 공부고 죽은 공부예요 다시 한 번 특히 체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뭐 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뼈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글쓰기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을 하죠 됐죠? 예를 든다면 문학이라면 우리는 보기를 보는 연습을 반복을 할 것이고 비문학이라면 서론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 연습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강인은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가는 것이다 그래서는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강을 여러 번 반복하라 기출문제를 제발 여러 번 반복하라 구조가 보일 때까지 세 번째 예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언제 예습을 하는지 봅시다 재강인을 만약에 한정지어 본다면 재강인의 정석 시리즈 국어의 정석,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언어와 매체의 정석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는 바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보지 못했던 문학이라면 혼자서 보기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해석하는 능력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가는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비문학을 첫 문장만 봐도 나머지 문장이 볼 수 있는 예측 논리 첫 단락만 봐도 나머지 단락들이 어떤 순서로 전개될지 글쓰기 논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고 예습은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재강의에 예를 들어 든다면 정석 시리즈가 끝났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습을 하는 건데 먼저 앞에 배운 반복을 통해 익힌 원리를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서 먼저 풀어보는 거죠 예습을 통해 풀어봤을 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체인화하고 내가 원리를 접근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가 있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역시 기출 문제 강의를 들을 때도 제 강의는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논리적 기준과 방법의 차이를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강의 볼 때 차이점 그런 다음에 차이점이 생겼다면 난 아직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한 번도 반복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완해 나가는 게 공부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예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복습 우리가 주로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얘기했듯이 원리를 적용하고 반복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개념을 반복 강의를 반복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복습이라는 건 기본 개념을 배운 것을 논리를 배운 것을 끊임없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복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현장 강의에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오로지 시다 그럼 무조건 보기 한 문제만 줍니다 그래서 시를 보기를 가지고 정확히 이해하고 보기랑 선택지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문 가서 왜 정답인지를 주관식으로 써오면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첨삭, 기도하면서 현장에서는 과제를 주거든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앞에 배운 원리를 익힌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그 원리, 논리를 적용해보는 복습을 하는 거죠 독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문학 지문을 주고 영역별로 보기, 한 문제만 줍니다 초점은 서론에서 첫 문장에서 뭘 예측했는지를 주관식으로 써보고 그 예측한 것이 진짜 본론에 예측한 대로 나왔는지 각각 본론에 해당하는 단어의 핵심 문장들을 써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지를 정리해오면 역시 현장에서는 그 논리적 사고를 교정하는 첨삭이 들어가는 거죠 서론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처럼 문학의 본질은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내가 객관적 기준을 잡아서 혼자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수능 날까지 그 원리 적용을 반복하는 복습이 되는 거고요 독서도 문제풀이보다는 서론을 보고 예측하는 글 읽기 능력을 키우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현장 과제 전부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해설서는 바로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됩니다 뜻풀이가 아닙니다 자 결국 국어는 지금 말한 것처럼 논리라는 거예요 국어라는 감옥이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분명히 수능 문학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묻지 않고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소설 줄거리를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시를 고전시가를 정리하고 암기하려고 합니다 비문학을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도 벌써 해설서에 지식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지식 안 나오는데 지식 묻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의 내용을 글쓰기 논리대로 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결국은 논리라는 건 간단하게 객관적 기준 속에서만 그 범죄 속에서만 사고하는 힘 이게 논리거든요 비문학이라면 첫 문장의 범죄에서 나머지 문장이 예측되고 첫 단락에서 나머지 단락이 예측될 수 있다는 거죠 공통 범죄로 움직여져 문학이라는 건 이 작품과 보기는 공통의 범죄에 있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복습하는 겁니다 수능 날까지 암기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습의 본질이고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복습을 해서 부거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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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